3번이나 연속으로 나가는 건 경남화의 3번이나 연속으로 나가는 느낌? 경남화에는 좀 더 나아지 경남화에는 좀 더 나아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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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자, 자 果然시 용요,超창 종이 간의 샤인화 리셀라핀造訪 런시 드 거거 전산스이 부통 신은 등산 든 상 리더 홍바이 거창 다사다사 공제 샬랑 초지수에드 파이 엔진 랑 전창 보셔 그때 어떤 팀으로 데뷔했어? 처음에는 AKB 포테이트라는 되게 유명한 그룹인데 왜 나왔어?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도중하는 게 좋았어 38명이 도중하는 게 좋았어 38명이 만여덟이라고 나라마다 다 이렇게 좀 대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야 홍백 가업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완전 진짜 일본에서 모두가 서고 싶어하는 연말에 최고의 그 픽쇼라고 들었는데 전 국민이 다 진짜 일본은 내가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거야 왜? 쿠라가 3번을 나갔는데 어 각자 다른 팀으로 나갔어 AKB 이거 진짜 장수 아니야? AKB, HKT, 우세라, 김우노라마 우와 대단하네 그럼 진짜 대단한 거지? 맞아 3번이나 연속으로 나가는 건 강남아의 3번이나 연속으로 나가는 느낌? 강남아의... 강남아는 좀 더 낫지 강남아는 좀 더 낫지 강남아는 좀 더 낫지 강남아는 좀 더 낫지 야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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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강남아는 또 나오라고 하면 그건 실례지 아니 그러면 홈빈 강학전하고 강남아는 어느 정도 차이게 다르는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사실... 어? 어? 여기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데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뭔가... 롤 케이크 있는 거야 아 롤 케이크 그래서... 2일 3일 지나서 지나서 그리고 열어자 그러면 그 롤 케이크가... 속은 거야 아... 아... 그... 곰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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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야 근데 일주일 2주 지나도 안 추워 암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 크라우언니는 그 곰팡이를 키우는지 하하하하 그 곰팡이를 키우는지 하하하하 혹시나 키우... 주인이 쿨할 거니까 그치 혹시나 키우고 있을 수 있어요 곰팡이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... 그래서... 애완 곰팡이일 수 있으니까 반려! 반려팡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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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코나가 냉장고를 낸다 팡팡아! 팡팡! 팡팡! 그래더 못 쓰고 있으니까